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제해양역 심포지엄 참석차 방안 중인 스코스위프트 및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5일 오후 국방부에서 만난 송 장관과 스위프트 사령관은 한미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안과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송 장관은 스위프트 사령관이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항모 강습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미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프트 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태평양 함대는 이를 이행하는 데 가장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